그렇지 그렇지 아이들 세 개의 흉기야 정성이요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어 혹시 왜 이렇게 정성팀은 거의 만나뵙가 잘 어울리지 마 와우, 그치 맞지? 영영이 아팠냐고 싶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신상해야지.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아니야, 이거 이거야. 상상수 길었으니까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떡볶이 깐깐, 깐깐 깐깐깐. 가보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 뭐하냐, 싶다. 뭐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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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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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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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2점 3점 2점 3점 3점 4점 2점 3점 6점 5점 6점 촬영할 때 잔이 Wirtschaft 영광 외모 방송하는 전기 앞 pulse 에어로 화이팅! 손동혁 족쟈 손동혁 손님 안된다 손님 안돼 화이팅 점점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그렇지. 너 할 때만 해 너 할 때만. 인간은 잘 맞추고 강조하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